오카 옥상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원래 옛날에 진짜 제가 방송 처음 할 때 우리 방송의 엔딩송이었어 되게 오글거리게 말투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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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오글거리더라고요 잠깐만 들어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 그때 이렇게 말하면서 저 노래를 틀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되게 기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다들 어서 오십시오 아 저번에 그 1화를 올렸죠 고급 라디오라고 이제 이거를 이름 짓기로 했는데 1화를 올렸는데 예상과 다르게 나는 그냥 뭔가 되게 그냥 자기 전에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들던 거를 방 그 뭐야 작업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로 정말로 그런 막연한 생각이 다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다들 이런 걸 너무 원했다고 자기는 유튜브밖에 보지 않는데 이런 길을 너무 원했다고 그런 댓글이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그러면 뭐 이거는 편집 없이 올리니까 나도 편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한 거 잘라서 확 올라 버리면 되는데 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약 지금 몇 명이지 딱 들어오자마자 어디 보자 약 이제 슬슬 200명이 돼가는데 어 오프닝하면 한 300명 정도 계시잖아요 그때 이분들은 저랑 다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걸 좀 하고 싶나봐 보고 싶고 아 되게 오늘 하루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인데 선풍기가 그 선풍기 고장 나면 다들 어떻게 고장 나세요 저희 집 선풍기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요 목이 날아갔어요 목이 이게 선풍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목 부분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이게 똑 떨어졌어 근데 전선은 이렇게 전선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목 부분이 그냥 날아가갖고 새로 사야 됐어 큰 맘 먹고 갔지 큰 맘 먹고 이제 저희 집 앞에 이게 시장이라 왜 생활상가 같은 거 있지 않아 다들 생활상가 같은 보물마트 그런 거 다들 있잖아 다이소 같은 갔는데 8월달에 선풍기가 다 단종이 된대요 왜냐면 여름이 슬슬 끝나가니까 8월달에 단종이 돼서 얼마 없더라고요 선풍기가 근데 큰 맘 먹고 하나 장만을 했는데 고급입니다 이게 뭔지 알아? 근데 자랑해도 돼?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왜 고급이냐면 햄 잘 봐라 저는 멀리 있제 난 멀리 있어 소리 들렸으면 좋겠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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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소리 들렸어? 띡? 들려? 나 지금 리모콘으로 하고 있다 고급이야 이거 장난 아니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켜짐 바람색이 꺼짐 자연풍 수면풍 타이머 회전 이런 게 다 됩니다 난생 처음 써보니까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지 다들 아나? 리모트 컨트롤 어? 알고 있나? 자랑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아 아니야? 아 고급 아니야? 나 이거 고급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고급이 아니면 뭐가 고급이야? 어? 어떤 뭐 다들 선풍기에 뭐 금박 달았나? 금을 씌웠나?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니 이게 고급이 아니면 어떤 게 고급이라는 거야 십몇 년 전 십몇 년 전 산 것도 리모컨이 있었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정말 어 자 이거 끌게 일단 에어컨을 켜고 있으니까 요즘은 펜이 없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 선분기에 펜이 없으면 어떻게 바람이 나옵니까? 그거는 예수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바람을 자동적으로 만드는 거는 옛날에 제갈공명도 그거 못해가지고 막 제사지 내고 막 그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네 다들 찾아볼게 내가 펜 없는 선풍기 있으면은 어? 응? 흠 사기 아니야? 잠깐만 무언가 무언가 잘못되었는데 그런 데는 사기 아닐까? 바람이 나오는 거를 봐야지 잠깐만 기다려 봐 음 이런 게 있다 동영상 내한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을 수가 없어 자 튼다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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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서? 어디서? 아니 어디서? 도움드리기 이런걸 보고 돈지랄이라고 하지 돈지랄이 틀림이 없어 그럴거야 엄청 팬은 왜냐면 휙휙 돌아가니까 시원하다고 깨 아니에요 제께도 이것도 리모콘 있네 나라도 리모콘은 기본이라 이건가 30만원 참 돈지랄이야 나중에 돈 모아서 한번 사봐야겠다 그렇군 아 쏘까 오늘도 어떤 글을 올려주셨나 하나하나 읽도록 합시다 하후피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면 글씨 크기 좀 어떻게 좀 해줘 진짜 괴롭다니까 안 보인다고 안경 써야되잖아 아 귀찮게 하네 안녕하세요 옥냥님 반년동안 유튜브만 보다가 고급 라디오를 보고 아프리카TV에 들어와서 옥냥님 방송을 보려고 하는 청자입니다 진짜 제가 불면증이 장난 아닌데 하루에 옥냥님 영상 3개씩 보고 자곤 합니다 그리고 그거 지금 이거 들으면서 잘하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 꿀잼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냥 제가 혼자 떠드는 건데요 뭐 그리고 히오스 많이 해주세요 넘나 재밌는 것 하후피 이런 표정으로 히오스 많이 해주세요 하면 왠지 하고싶지가 않다 감사합니다 아 아 마우스 컨트롤하고 휠 누르면 확대되는데 다시 줄이기 귀찮아서 얼마나 내가 귀찮아하는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글씨 좀 좀 크게 해줘 글씨 좀 제발 부탁이야 전체보기로 해서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게임 그 추천 게시판도 같이 읽고 있어요 리언님 게임 추천드립니다 라스트 맨 스탠딩 이거 했잖아 우리 아 한게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구나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근데 간단한 술래잡기인데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만한 거 그리고 이거는 폭탄 해체하는 거 많이 하고 대돈님이 할프데드라는 걸 하셨네 어 나 이런 거 좋아 영화 큐브랑 비슷한 거 야 큐브가 진짜 심오한 영화 중 하나라며 나는 잘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다양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대 싸다 뭐지 코난 오브라이언 아니야? 코난 오브라이언 머리 벗겨놓은 거 똑같이 생겼는데 뭐야 이거 큐브 같다 아 큐브... 오 야 이거 뭐냐 이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뭔가 그런 거 아니겠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내일쯤 한번 해보자 다키스 던전을 근데 지금 하는 이유가 아니 회사를 그 빨리 어떻게 퇴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키스 던전 다키... 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구나 저희는 다키스 던전을 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여기는 제가 다니는 회사라고 그냥 왠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이게 회사라는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출근을 한다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사원들도 제가 관리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있는데 여기를 퇴사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어떻게 회사를 뭐 졸업을 하든지 해서 다른 게임을 좀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틈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다키스 던전을 하고 있는데 어 저것도 이제 다키스 던전이 질릴 때면은 다시 하프데드 이런 것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게임 추천 케레누스님 오늘 그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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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스 그림 다섯 줄이 또 넘는군 옥냥하세요 저번에 미미론 덱 올렸던 사람입니다 언제 해주실 건가요? 몰라요? 하고 싶을 때 역시 약은 약사에게 예능댁 옥냥이 얘기죠 이 턴간 줄이는 덱이며 이 턴간 줄이는 덱이며 확 뒤로 가버릴라 야 이 턴간 줄이는 덱 좀 그만해 힘들어요 정 머리통에 머릿작스매 씩을 날리라고 구상해본 덱입니다 불안 반지 급압 머리후려치기 느껴 흑마 아 말리 말리 이건 굳이 뭐 반지 안 써도 할 수 있는 덱이지 머리후려치기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거 말리갔다가 어쨌든 많이 있었던 덱이에요 많이 있었던 아이디언데 반지 갔다가 정말 구스타브가 만든 덱이 있어요 저는 저는 구스타브가 만든 덱 중에 구스타브님이 만든 덱 중에 정말 감탄했던게 아직도 기억나는게 리노 그리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리노비밀법사라는게 있어 리노비밀법사라고 리노를 딱 해서 비밀이 뭐뭐 있냐면 복제 그래서 리노에다가 복제를 해서 거기 양조사를 넣어서 메디브에 메아리를 넣고 리노를 총 그때 몇장 쓸 수 있더라 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한 6장까지는 리노를 쓸 수 있을거에요 구스타브가 만든 덱 중에 그거 하나랑 또 기억나는건 비밀법사라고 구스타브가 자체적으로 만든 덱이 있는데 하여튼 창의력이 되게 대단해 어 나도 정말 누구한테 창의력하면 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머리를 굴리는걸 좋아하는데 확실히 구스타브는 평소부터 애가 좀 아 뒷담가는건가 압당이지 듣고 있을거에요 아마 평소부터 애가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 아따마가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하는거 보면은 대단해 근데 그런 구스타브가 만든 덱이 있어요 최근에 그 어서와 그 노래에서 황홀한 이곳 황홀한 이곳 맞나? 황홀해 그리고 뒤에서 막 속은곳 속은곳 속은곳이면서 황홀해 이러잖아 그 덱 이름이 그거야 황홀해 이 황홀해 덱인데 아 그 덱을 오늘 그 다키스 단전 끝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죠 되게 재밌어 진짜 하면은 황홀해 이 소리가 나와 어 되게 재밌어 보여드리도록 할게 오늘쯤 연습을 했는데 칼빵 xd님 되게 아이디 무섭다 이브 그 공포게임 말고 이브 온라인 해보셨나요? 언제쪽 온라인이야? 너무 고전인데 너무 너무 아재 인증 아닌가? 하하 안해봤어요 안해봤어 안해봤어 알 필요없던 안두인의 영상편제 끝까지 들으시는걸 권장합니다 영상은 지금 이게 저작권에 걸려갖고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달라 그러셔갖고 제가 나중에 따라올게 영상이랑 노래는 넘겨드리겠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올라가니까 사바나펭귄님 중2병에 맞는 일상이 오늘도 왜 안나오나 했다 한 다섯번 여섯번 그리다가 항상 말하는 애니 어 일상이니 추천해주세요 온라인 하세요 올해 중2가 된 중2? 중2가 이 방송 듣고 있다고? 중2면 몇살이지? 야 중2가 왜 이 방송을 들어? 저런 마인크래프트를 봐야되지 않을까? 되게 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보던 토리코라는 전투만화가 완결에 다가가게 되면서 이번에는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애니를 보고자 합니다 웅냥님이 중2병 학생의 감성에 맞는 애니를 추천해주세요 중2면 학생이네 학생 학교생활이라는 걸 봤나? 제가 한글로 지금 해석해줬는데 어 영어가 스쿨데이즈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학교생활 어 한국어로 하면 학교생활이잖아 그치? 스쿨데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2병 학생의 감성에 맞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어 적당히 음 굉장히 재밌을거에요 나중에 감상평을 좀 봤으면 좋겠네 어 미미론 머리 원턴킬 격 Q. 웅냥 파덮 올려드려 왼 리로이 고대형은 했어요 이거 했잖아 정말 미친놈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옥흥님이라고 옥탑방 흑역사인가 옥냥이 흑역사인가 옥흥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 거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댕에울님 옥냥님 게시판 글 저번에 한 페이지에 글 3개만 읽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일본 갔다 오니 글을 다 읽고 계시더군요 혹시 연유가 안 소중한 글이 없으니까 근데 원래는 되게 3개만 읽고 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소중한 글이 없으니까 다 저 생각해서 올려주는 거니까 조각구름에게님 하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다시 정했어요 여기 5글 5글자로 왜 그러려면은 그때는 한 20줄 30줄도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읽는데 거의 막 8시 9시? 9시 반? 지금도 9시까지 걸리긴 하는데 조각구름 2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5줄로 제한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읽을 수 있더라고 조각구름님도 3개 감사합니다 4개 감사하고요 진짜 조각구름이다 닉가판에 다 구름처럼 보여요 5개 감사합니다 조각구름님 어디까지 읽었나요? 머리 큰 꽃게님 구름님 6개 감사하고요 옥냥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5개의 애니메이션 추천 그만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니까 그만해 감사하다니까 블라인드를 해야겠다 감사하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감사하게 할 거야 노빌님 스티커 한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면 부끄럽잖아 부끄럽게 하지마 짤은 귀여울라 옥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사는 프로덕션 아이즈예요 옥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애니메이션은 공각기동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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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포뮬러 둘 중에 뭘로 할지 모르겠네 공... 사이버포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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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임은 하... 글쎄요 하... 하스스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그... 좋아하는 게임 그냥 사랑하는 게임이라고 할게 어세신크레드요 좋아하는 게임은 다 좋아해요 문명이는 저의 그... 히토리보찌 생활과 맞바꾼 어? 627기의 게임들을 전부 사랑합니다 근데 그중에 사랑하는 건 저기 풀숲게임인 어세신크레드 사랑해요 어세신크레드를 파마람님 10개 감사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내가 가는 맛집이지 그냥 오토드 하지마 험블번들로 나왔다며 하지마 어... 옥냥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회사는 어디인가요? 쯔 유비 에이씨 말하기 싫은데 유비 그나마 유비 옥냥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우는 노토마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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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추천 조커게임 봤습니다 다 봤어요 하하하하 나 진짜 웃기지 않아? 뭘 추천하면 다 봤다 그냥 더스트엠디5님 무스탄님 무스탄님 게임 중에 아이워너 시리즈 해보실 생각 없나요? 더스트엠디 찾아야겠네 또 죄송할 짓을 도대체 왜 하는거야? 죄송하면은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아야죠? 아 아 그냥 뭐죠? 코토린 아 안3317 님이네요 아 이거 매니저도 없애야지 좋아 아 옥냥님 게임 추천합니다 스타디오밸리라는 귀농게임 어떠신가요? 여성 NPC와도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어쩌라고 지금 이거 돌려까기 아닌가요? 어? 돌려까기 아니야? 아니 여기까지만 말하지 마음에 드는 여성 NPC랑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다는 거를 왜 도대체 나한테 강조하는 거지? 어? 왠지 이유를 모르겠군 알겠습니다 음 현실에선 못하니까 게임에서도 말아 나도 아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할 필요 없잖아 저는 현실도 행복합니다 노빌님 한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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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밀리면 야 물음표가 아 LH요? 구슴님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네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됐다 됐어 아니 됐어 됐어 그리나 읽자 그리나 읽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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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코토린파나 님 여름에 비는 필수 어.. 어 제가 더위 타는 체질은 아니지만 여름엔 비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비가 거의 안와서.. 날씨가.. 날씨가 거시기에 진짜..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 이건 제가 따로 볼게요. 요즘 안그래도 요리해야 되는데.. 되게 능력자 많아.. 이거 한번.. 아.. 나 되게 궁금한게 있었는데.. 재방송 보는 분들 중에 은근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린다는 의미는.. 그림으로 밥 먹고 사는 분들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 그림 그리는 걸 취미로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여기 혹시 방송 틀어놓고 작업하러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나 그림 그리는.. 평소에 그림 그리는데.. 저도 그림 그려요. 저거 봐.. 다 많아.. 저거 봐.. 저거 봐.. 많지.. 대단해.. 능력자들이.. 다들.. 다들 멋지죠. 어.. 많아 많아.. 금손들이.. 다 모이신다니까.. 아무튼.. 좋은 작품.. 부탁드립니다. 시온 레테님.. 오늘은 휴방이 아니야 넘나 좋은 것.. 크.. 그래요.. 맞습니다. 사랑슈 히크님.. 리오나님도 한개 감사합니다. 레오나님인가? 어.. 한개 감사합니다. 옥냥님의 덕이 어느정도 알아보는..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는 테스트에요. 옥냥님이라면 사랑으로 푸실거라 믿습니다. 진짜 덕력이 얼마 안된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소리로 맞추는 일보내니 테스트.. 나 안해 이거.. 하하.. 진짜.. 진짜 얼마 안되요. 진짜.. 음.. 문제 알것같아.. 라파엘.. 라파엘님.. 옥냥님 안녕하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맞출까보가 아니라.. 아니.. 알고있는데.. 아니.. 이미 해본건데.. 일부러 맞추는척하면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하는거에요. 추석에 친척집에 갔다가.. 우연히 옥냥님님 방송을 보고.. 레오나님도 2개 감사합니다. 옥냥님님 방송을 보고.. 옥청자가 된지 어느덧 2개월입니다. 친척형한테 아프리카TV를 알고 난 후.. 친척형이 아프리카TV를 알려줬다고.. 나쁜 친척형구소.. 레오나님 읽었기 고마워요. 어.. 한달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야.. 와이파이 좀 해달라 그러지.. 진짜 방송보면서 힐링이.. 너무 많이 됩니다. 어.. 너무 감사하네요. 힘내시고.. 이제는 제 친구들도 옥청자 됐어요. 아프시지 말고 나중에 라디오 하는거 추천드려요. 성시경 부동소리 전화.. 감사합니다.. 부끄러움네요.. 성시경씨가 훨씬 좋죠.. 코.. 알.. 알.. 어떻게 읽는거지.. 콸.. 칼리트린.. 칼리트린.. 근데.. 아까 하던 말 한 번만 더 하자면.. 진짜.. 아까 여러분들 반응이.. 그랬지만.. 남자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아요 시청자분들이 95%가 남자에요.. 얼마 전 확인해봤는데.. 5%가 여성분들이시더라구요 근데 뭔가 제가 진짜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응원.. 뭔가 응원받을 것 같아요 우와 옥냥이가 커플이 됐다고 이러면서 되게 응원해 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자가 아니라 떡밥을 그냥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 죽으라고? 죽창이라고? 왜? 왜 뭐가 필요하지? 그런가? 음.. 아무튼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래그래 아 두달전 하셨던 영상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추천해준 뒤로 매일 예능댁보는 재미로 구독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생방을 본적이 없지만 생방도 무척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남친의 방대한 스팀 라이브러리.. 어! 남친의 방대한 스팀 라이브러리에 요번 요청자야 요청자가 있다니까 1300개 정도.. 하하하하하하 1300개 정도 게임이 있습니다 야 능력자다.. 어? 능력자야.. 남친 놓치지 마세요 능력자네요.. 에서 옥토데드를 발견했고 약팔이 할 생각인데 뭐라고 꼬드게 해야 좋을까요? 그걸로 하자 그걸로 하자 크툰 좋아한다 그래 봐 남친한테 그.. 뭐라그러냐면 오빠.. 오빠 크툰 좋아하지? 대박사건 알아? 야 크툰이 오빠 움직여 움직이는 게임을 내가 발견했어 그 팩트 아니야? 크툰 움직이는거 오빠 크툰이 움직이는데 너무 애가 귀엽다 크툰이 연애도 하고 그.. 결혼도 하고 되게 귀여운 그게 있어 한번 해볼래? 정말.. 그렇게 꼬드게 해 보십시오 크툰을 인지를 담아서 음.. 팩트지 팩트 거짓말 하지 않았어 우린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뭘 축하드린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한 명 보내는걸 아.. 의브.. 111님 게임 추천 처음 해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아 너무 매너했다 박수 좀 쳐도 돼요 저 일부러 글씨 크게 올린거지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 옥냥님 유튜브로 처음 접하고 이렇게 글 남겨봐요 혹시 다크클라우드2를 아시나요? 좀 예전 게임이라는데 풀스2 처음 살 때 했던 게임 ㅋㅋㅋㅋㅋ 아 근데 너무.. 이거는 아재 냄새가 났는데 아 글씨 큰거 노안을 향한 배려는 정말 감사하나 다크클라우드2? 다크클라우드2? 풀스2? 이게.. 제가 풀스2가 없어가지고요 리마스터가 있나? 찾아보고 한번 마음에 들면은 해보도록 하죠 안보여 안보여 아.. 3030님 리멀드를 보고 호감을 가지시는거 팩토리오 안돼요 팩토리오 재미없어 나는 팩토리오가 아니 나는 팩토리오가 아니 팩토리오가 리멀드가 왜 이렇게 안 끌리지? 안하셔 그런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안 끌리더라고 그냥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리멀드 되게 재밌다 리멀드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왜 그냥 뭔가 안 끌린다 클릭하는게 약간 너무 그래픽이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아서 그런가 어쨌든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LHG5416님 이런 댁을 만들어 보시는거 어떻습니까? 모두의 인성타임을 보여줄 수 있는 비밀 어그로 법사 요구가 있고 에테리얼 이 있고 창조 이거 했잖아 아 치킨메탈의 기어로 학생 이제 아마 구타브가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비밀 법사 그게 이겁니다 이거 되게 싫어요 많이 있던 댁이야 이거 하타님 옥냥님 옥냥님 음 제가 핫셀톤 안 하다가 옥냥님 유튜브 계속 보면서 재밌어 보여 시작했어요 초보인 저에게 택 추천을 해주세요 그런 당신을 위 그냥 아 정말 진지하게 하자면 정말 진지하게 하자면 정말 진지하게 하자면 위니응마 또 한 명의 또 한 명의 핫스턴의 고수를 만드는구먼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하자면 위니응마를 하세요 되게 싸고 빨리 만들 수 있고 안그러면 사냥꾼같다 그냥 500rpm 한번 해보세요 500rpm 하면 20등급은 금방 깨니까 퀘스트도 금방 깨고 음 그 두개 한번 해보십쇼 캬앙비님 BMT BMT는 뭐예요? 베아트리체 마지텐시? 내가 이걸 왜 해석했지? 뭐야 뭐지? 뭐야 뭐야 이게 내 혀 맞나 지금 이게? 옥냥콘이 아니야 옥냥콘 아니라고 항상 방송 잘 보고 있고 유튜브도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옥냥님이 좋아할만한 일본 남짓한 영상도 올리니 한번 봐주세요 야 베아트리체 짱이다 김완타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죠 어 고마한님 안녕하세요 옥냥님 어제 고마한님 한국사람들 대단해 어 어제 히오스를 처음한 희생아입니다 PC방에 앉아 처음하는 영웅으로 누더기를 해봤는데 갈고리를 던질 때보다 입에서 누더기 놀자 옥냥님 옥냥님 히오스에서 처음 해보신 영웅이 뭐예요? 저번에 들었던 BGM 아 B 틀어놓고 너무 늦게 좋았습니다 저는 무라딘이요 저는 산왕을 너무 좋아해갖고 저는 게임을 할 때 감정이입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키가 드워프만 하거든요 근데 그 드워프만 한 사람이 도끼로 썬더볼트로 애들을 기절시킨 다음에 꿩꿩꿩꿩꿩꿩꿩꿩 막 이러는게 너무 기분 좋아갖고 어 저는 제 키에 맞춰서 울지마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하지 마 울지마 작은걸 어떻게 하라고 어 울지마 울지마 아무튼 그렇게 무라딘을 어 좋아했습니다 어 동정하지마 장한거야 작은것도 장점이 있어 최호즈님 YTV FTL Faster Than Light를 추천합니다 아 우주에서 벌어지는 다키스트 던전보다 더 극악무도 뾰뷰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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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이거를 제가 일단 한번 찍어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할테니까 유튜브로는 이게 멈춰있잖아 앞으로 덱트래커 있잖아 그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옵션을 가서 이거 하나씩 넘겨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 영상도 지금 풀영상이 올라가는데 이 영상도 따로 덱트래커 설정하는 법이라고 해서 올려드릴테니까 V 체크를 제가 한거를 똑같이 해보십시오 아마 어 그러면 저같이 아마 나올테니까 일단 여기 넘기구요 덱윈도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 되겠고 플레이어는 100에다가 스케일링 100에다가 3개 체크되어있고 카드 체크되어있다 오픈넨트 상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되어있습니다 빨리빨리 넘길테니까 유튜브로는 일시정지하면서 응 저랑 똑같이 세팅을 하십시오 저는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졌어요 그냥 중요한 부분이 이 트레이커일거에요 아마 제네럴의 플래시 플래시 아스톤 온 유어 턴 스타트 니가 할 턴이 스타트할때 반짝이네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걸거에요 실시간으로 반짝이는게 여기 있고 여기는 이렇게 4개 체크했습니다 아 그리고 4개 여기 하나 익스폴팅은 5개 임폴팅은 하나 나머지는 플러그인은 안썼구요 원래 플러그인도 쓰는데 플러그인은 귀찮아서 안썼고 핫키도 없고 백업도 아마 없었고 어피어런스 여기 다 체크했고 이거를 잘 보세요 테마는 라이트에다가 블루 라운드 클래식 다크 디폴트 컵 세팅은 오케이 다들 이제 할 수 있겠지 이거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다 스크린샷을 찍어갖고 하기에는 너무 그건 친절한 거 아니야 제가 그 정도까지 친절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 정도까지 친절하지 못하구요 여기만 맨날 보여줄 때 여기만 이제 스샷 찍어서 보여줬는데 어 이제는 좀 안심이 되네요 이 정도 이 정도는 친절할 수 있어요 스크린샷 보다는 영상으로 이 정도까지는 친절할 수 있으니까 어 많이 요거를 쓰시기 바랍니다 한우님 애니 추천드려요 어디 보자 자 지난번에 충사를 추천했던 옥청자입니다 어 이번에도 괜찮은 애니 한편 준비했는데요 유명해서 보셨을 수 있지만 나만이 없는 거리 안 봤으면 좋겠다 아 나는 이거 보고 설마 이걸 추천할까 했어요 이게 나만이 없는 거리거든 어 올해 1분기 나온 작품으로 전 재밌고 감동하면서 봤던 것 같은 애니입니다 나업거는 킬링타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잘 만들었고 그냥 명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떨어지네 그 사이에 있는 애니에요 어 아무튼 다들 보세요 그런 애니가 잔양의 테러 나만이 없는 거리 그런게 있대 정말 주옥 같은 작품인데 뭔가 묻힌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네 아쉬워 부하님 유튜브를 이제 봤어요 리븐데어가 왜 죄송스러움을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야생이라 그런가요?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번에 저번주에 리븐데어 왜 죄송스러우냐고 제가 죄송하다고 한 분이구나 이분이 그냥 느끼세요 2개월 후면은 제가 왜 죄송하다고 한지 알거에요 옥냥이가 그때 리븐데어를 왜 이러면서 하하 2개월 뒤면은 자기 가슴에 그냥 느낄 테니까 그냥 그때 느끼시는 게 아마 좋을 거에요 어 옆집 백수 서우님 옥냥님 혹시 옆자리 새끼군이란 애니 보셨나요? 1화 보고 치웠습니다 전 1화 보고 치우는 게 많아요 재미없었어 취향이 아니었어 시키5님 어 처음 보신 분들 어서 오십시오다 마법사 1딜씩 50딜 넣는데 소 가 로닌이 없어 로닌이 없어 로닌이 로닌이 없어 근데 좀 뭔가 그렇다 많이 살아야되네 음 로닌을 만들면 로닌을 만들면은 제가 신비한 화살 갔다가 재밌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어님 옥냥하세요 취미가 av 영상 시청인 남성님 야 너무 뭐라 그래야 돼 이 방송이 그러니까 이 방송 자체가 제 방송 자체가 시청하는 분들의 그런 취미생활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취미생활의 폭이 굉장히 넓지 않아 이렇게 아니 당당한 거 전 좋아요 왜냐면 아니 그럴 수 있어 전 이런 걸 보고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게시판을 읽으실 때 핫스 댓추천 글이나 새로운 스팀게임 추천 글은 대부분 다 읽기도 전에 야 이거 했던 거잖아 햇사로 끝나더군요 여기서 문득 생각난 건데 만약 AV 추천으로 품번을 올리면 옥냥님이 읽으실 때 똑같이 야 이거 봤던 거잖아 야 이거는 이건 아니지 솔직히 이런 거 갖다가 놀리는 거 아니 이건 아니지 다들 마음속에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아요? 한 번씩 아 있잖아 그런 거 부끄러워 볼 수 아 이거 뭐라 말을 못하겠네 황금방태병님 안녕하세요 옥냥님 서울로 놀러가서 힐효술을 힐효술을 발견해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정말 기쁜 나머지 친구들에게 세 캔씩 선물한 황금방태병입니다 어 저번에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제 것만 잘라서 올려주셨더군요 이럴 때 어 자른 게 있어요 몇 개 있어 익명성이라는 게 정말 좋습니다 홍링하우스라도 안쪽팔리거든요 아무튼 제가 올린 글은 유튜브에 남아있으니 기분이 좋군요 그리고 제 글을 유튜브에 올려주신 옥냥님께 감사드리며 화이팅하세요 참고로 저 옥냥님이 히오스 말았을 때 당황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아울파인님 욱창인생의 인터넷 브라우저 뭐지? 하하하하 야 이거 미친 것 같아 이거 지금 뭐냐면 야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진짜? 이렇게 보는 거야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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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월구랑 옥냥이 사월구랑 걍 10번 하하하 세상에나 세상에나 뭔가 감사한데 뭔가 감사한데 되게 감사하다 그냥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크.. 짱인데 좀 약간 약간 감동했는데 진짜 마크 T님 카라잔, 카드를 이용한 드로이디랙 ... 닭 추천 글에 반지가 너무 많이 보여서 다른 카드를 써볼 수 없을다 해서 짜본 덱인데요. 타우리스한 불안, 밀림 달빛 야수, 박물관 감시자, 달썸 두개, 아, 박감! 하하하하, 7788, 달썸살푸, 오케이! 채택하게, 간만에. 이런 거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이런 건 다 일단 적어둘게요. 새로운 카드들, 박감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저도 아이디어를 짜낸 데 도움이 돼갖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티님. 아, 이카 멜로님. 게임 추천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종류만 바뀔 뿐. 안녕하세요, 용량님. 어제 퍼즐 게임 추천했더니 거절당해서, 이번엔 머리보다 손이 필요한 게임을 추천했어요. 빅트립러너2? 빅트립러너? 이거 본 거 같은데, 내가. 어디 볼까? 어디 볼까? 뭐지? 난다, 그래. 아, 이거. 이거 근데 친구들이랑 해야 재밌잖아요. 어, 이거 친구들이랑 해야 재밌잖아. 아쉽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줍줍 폴더 열어달라고요? 별거 없어요. 여기 펜하트란. 펜하트가, 정말 저는 소중해갖고, 다 여기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신 분들 펜하트를, 한 번 내가 싹 날렸어, 컴퓨터를. 그래가지고, 펜하트 예전에 받은 거는 이제, 어, 되게, 뭐라 그래야 돼. 너무 죄송한데, 저 하드를 복구시킬 수 있으면, 하드를 안 버리고 있거든요, 저기를. 저걸 복구시킬 수 있었으면 복구시켰으면 좋겠어. 펜하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그, 주신 분들이. 왜냐하면, 난 누가 날위에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정말. 날위에 그림을 그린다니까. 왜냐면, 날위에 오롯이 그 시간을 써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다 아이디어를 적어놨어요. 다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놨어. 어. 여기는 뭐 옛날에 러브라이브. 애들이 보내준 거. 여기는 아이마스 애들이 보여준 거.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어딨지? 어디까지 봤냐? 나무꼼님. 하스스톤 겨울맞이 징글뱀. 뭐지? 띵? 옥냥님 자유 게시판 업로드 속도가. 아, 그러네. 야, 글 얼마나 많은 거야, 지금? 아. 야, 이거 글 얼마나 많이 쓰는 거야? 지금 여기 무슨 커뮤니티야? 여기 커뮤니티, 커뮤니티야, 지금. 6시 40분, 6시 41분, 43분, 49분. 야, 앞으로 글이 몇 개 남은 거야, 이거. 대단하구만. 이거는 저작권사항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줄씩 쓴 거 맞지? 그럼 다 알고 드릴게요. 세상에. 외로운소녀님. 어제 하나카나 영상을 보면서. 음. 옥냥하세요, 옥냥님. 어제 방송을 보던 중 옥냥님이 하나카나. 아. 이거. 하나카나 관련된 영상 하나 올립니다. 5분 10초랑 9분 20초. 응. 영상은 패스. 따로 봐야지. 피켓님. 문명 최고의 스타팅. 어? 하하하. 짱이지? 배사님. 질 있다. 질했다. 인터넷를 돌아다가 구한 사진인데요. 문명 6가 나오면서 5는 더 이상 안 할 것 같지만. 6에서라도 1 스타팅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Q. 옹냥님, 제가 본 2차 창작 만화를 추천합니다. Q. 옹냥님, 저는 처음 글을 써보네요. Q. 옹냥님, 제가 본 2차 창작 만화를 추천 합니다. Q. 옹냥님, 저는 처음 글을 써보네요. 너의 정의를 추구했던 남자네. 정말 그는 정의를 심하게 추구했지. 근데 나중에 볼게요. 야 근데 이거 스캔하느라 힘들었겠다. 그게 없나 보구나 타블렛에. 그림이 되게 잘 그리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생일이요. 제 생일 언제세요? 라고 채팅창에 지금 올라왔는데. 9월 9일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생일때 쉬어도 되나요? 생일때 쉬면 안 돼요? 아 저 그리고 이번엔 금요일날 쉽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8월 26일날 금요일날 쉬니까 미리 알아두시고 생일땐 좀 쉽시다. 저도 나가서 놀아야지. 나가서 놀아야 되지 않겠어. 탑밥임님 안녕하세요 옥냥님 주말마다 옥냥님방송을 재밌게 보는 고... 주말마다 옥냥님방송을 재밌게 보는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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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방송입니다. 만약 수시 합격했다고 하면 이분 제가 아이디는 꼭 기억할 테니까 탑밥임님 아이디 꼭 기억할 테니까 수시 합격했다고 하면 왼쪽에 제 이메일로 저 탑밥임이에요. 저 수시 합격했어요. 블랙 풀어주세요. 하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글을 써봅니다. 평소 공부를 할 때 옥냥님 목소리가 유튜브에서 게임방송이라도 다운받아 야자 시간에 듣고 있다고? 이러지 마. 공부해. 안 돼. 옥냥님이 어제 노가리를 올릴 때 편집에서 하나 통으로 올리나 고민하시는데 제발 통으로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공부하세요. 사랑합니다. 탑밥임님 얼마나 시청자를 사랑하는지 알겠지? 이 정도면 공부하시고 꼭 좋은데 지금이라도 하면은 더 좋은데 갈 수 있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 브리드제이님 옥냥님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음... 보자. 어스신크리드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한다고 하죠? 그쵸? 책이 출간한다고 하는데 볼 것 같아요. 볼 것 같아요. 저도 사서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네. 내일이야... 왜 이렇게 왜 자꾸... 짠짠짠짠짠... 소... 소... 이거 어떻게 있냐? 소고지오지2님 옥냥님은 어떤 히로인을 좋아하시나요? 어... 옥냥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옥냥님. 옥냥님 유튜브가 리제로를 재밌게 보고 있는 옥청자인데요. 옥냥님은 리제로에서 어떤 히로인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에밀리아를 좋아하는데요. 에밀리아 마지텐씨. 하하하하... 아, 내가 이걸 읽는 거야! 해석이 안 돼야 되는데! 아... 덕후인가 나 진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겠지만 왜 이런 게 해석되지? 제가 추천드리는 유튜브는 리제로 라디오 19화에서 시청자 글을 이노리씨가 읽어주시는 부분입니다. 어, 이거 봤어요. 안 봤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리제로 라디오가 있다고 한 시점부터 맨날 틀어놨는데 다 틀어놨어. 반복 듣기를 하고 있다고 잘 때도 틀어놓고 어... 머리 큰 꽃게님 오랜만에 덱추천 플러스 애니추천 어디 보자... 빠르게 덱설명을 하자면 사제로 도럽니 촉수촉수 보호막 보호막 천정 내열을 어, 이거 그거잖아! 하하하하... 이거 그거잖아. 절대 이거 보고 웃은 거 아니야. 지금 오해하지 마. 방금 이 웃음 이거 보고 웃은 거 아니다. 그냥 한 거에서 한 거에서 웃은 거야. 한 거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잖아. 그 멧돼지 고구마 어... 한리우님 리제로 이쿨 오피 풀 버전 아, 리제로가 아, 리제로 잘 만들었어. 진짜 리제로 진짜 제가 책도 읽었고 다 읽었고 애니메이션도 어제 새벽에 봤거든요. 그때 봤는데 다들 봤죠? 아,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 쿼리 그러니까 책을 따라오기 책의 감정선을 따라오기에는 힘들는데 어, 정말 잘 만들었어. 아, 뭐라 할 말이야. 그냥 보세요. 그냥 봐. 그냥 봐. 응? 아, 뭐라 할 말이야. 목소리 따라 못하겠다. 왜 해야 들을지? 아, 뭐라 할 말이야. 아, 덕후 같은데 진짜라. 미친놈 같아. 어, 땀 좀 때려야지. 스타바운드님. 안녕하세요 용량님. 어... 대학학 대학학 응? 이게 뭐야? 아, 자기 잘했다는 거야? 히어스하기 좋은 날이네요. 언제나 그랬지만 실망했대. 이게 나는데 어떡해. 이게 나는데 어떡하냐고. 어제 용량님이 추천해주신 켈타스 리밍 했습니다. 무라딘 좀 해봅. 리밍은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야, 리밍 잘하네. 씹... 근데 아르타니스랑 영웅들이 똑같으면 어떡해. 야, 이거 근데 아르타니스랑 영웅들이 똑같... 약간 문제가 있긴 해, 이게. 그러니까 공성들은 리밍이 워낙 잘 정리하니까 이거는 뭐 잘했는데 리밍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알타랑 영웅들이 똑같으면 좀 길었다. 게임이 그리고 대학학.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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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신관님이 사귀긴 하지. 되게 밤꽃님 그간 옹량하셨나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덱도 하나 들고 왔고요. 어... 3주만에 돌아온 밤꽃입니다. 개인적인 사중으로 3주나 자리를 비우게 되었네요. 짧다. 고철 더미에서 돌아왔어요. 덱이에요. 이렇게 하고 30이 딱 된다고 이게? 고철, 기계소환, 전쟁로봇, 양폭, 고철 아군 기계가 죽을 때마다 어... 야... 와... 와... 이거 그럴듯한데? 아니, 양폭탄이 되게 아이디어가... 어, 이거 그럴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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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가자. 이게 근데 몇 코야? 두 장, 두 장. 다섯... 잠깐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열? 아이씨... 야, 열 장이야... 하하하하... 열 장이야. 열 장이잖아. 잘못된 거 아니겠지?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안 줄여도 되는데 이거 열 장을 어떻게 모아야 돼? 야, 못하리잖아.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최후의 만찬 나보고 그려달라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우울할 때 해야겠다. 진짜 할 거 없을 때 진짜 크게 그리고 싶을 때 어... 이거 왜... 진짜 크게 그리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는 신박했네. 애니메이션 추천이에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요즘 원나블의 그 나를 담당하고 있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구만. 원펀맨,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블랙클로어. 재밌지?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어, 재밌어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고급 라디오 사연 같은 거 어디에... 올리는 걸 어디에 올리는지 몰라갖고요. 어... 다섯 줄 제한이니...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옥냥님은 이루어... 야, 잠깐만! 나 이거... 나 이거 재밌게 읽으면 안 되겠는데? 약간 분위기를... 좀만 바꿔서 물 좀 마시고... 이거 오랜만에 그런 고민 상담 아니야? 여태까지 애니추천, 덱추천, 애니추천, 덱추천... 뭐 덱질덕질 덱질 이러다가... 자, 보자! 옥냥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3년 동안 짝사랑으로 가슴 아래를 했다가... 결국 마음을 접고 피규어를 사지키기 시작했어요. 야! 야! 감정 다 깨졌어! 뭐야 이게! 이게... 아니... 결론이 이상하잖아. 아니, 여기까지 메시지에... 3년 동안 짝사랑으로 가슴 아래를 했다가... 결국 마음을 접고까지만 쓰지... 감정이... 다 깨졌잖아. 사격중지, 사격중지. 어, 아군이다. 야, 아군이다! 사격중지! 쏘지마, 쏘지마. 요즘 지갑이 텅텅 비네요. 아군이야. 그래도 아직 제 마음에 담아 있는지... 가끔은 그녀의 얼굴이... 다시 떠오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친구 사이였는지... 친구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후회되는 건 고백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마음을 접어버려서... 혼자 가슴 아파하는 거랄까요? 되게 피규어 바라보면서... 하하하하... 옥냥님이나... 옥냥님이나... 아닐 게 뻔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니세쿠이래... 하하하하... 야, 선치가... 선치가 필요하다, 진짜.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냥 자신감 가지고 고백하세요. 피규어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야. 김종국 한 남자를 추천드립니다. 하하하하... 이제 딱히 사랑 같은 거... 원하지 않아... 피규어 보면서 그러는 거지... 아...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버렸어... 사연 귀엽네... 그러니까... 아군이다... 저기 의무실 데려가라, 이 사람... 아군이다, 아군이야... 잘 극복하실 거예요... 피규어로... 하하하하... 알 필요 있다, 님... 뭐 잘 살고 계시네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힝... 따그락 따그락... 하하하하... 그만해, 미친놈아... 하하하하... 그 말해... 이게 뭐야... 하하하하...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그렇군... 대단한데... 어... 리언, 님... 잡담... 항상... 재밌는 방송 보고 있습니다... 아, 글씨가 또... 어우... 다름이 아니라... 덱추천을 쓰면서 느낀 건데... 덱추천을 쓰게 되면... 재료, 방법,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조미료... 야불이래... 야, 이런 말 어디서 외웠냐... 옛날 말인데... 야불이를 첨가해야 되는데... 이게 쓰다보면...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과 같은... 8포인트 글이 나왔... 음... 그래서 말인데... 게시판을 만들어 정리하고... 덱추천... 게임 추천을 일주일에... 하루정도 나를 잡아서 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중복은 빠르고 쉽게 넘어가서... 다른 정성글에 쉽게...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닌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 덱추천, 게임 추천 글을... 다 읽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내 방송 와서... 덱추천, 게임 추천 글을... 딱 클릭해서... 아, 여기서 내가... 아닌 덱... 여태까지 안 한 덱 추천해야지... 여기서 내가 안 한 게임 추천... 해야지... 하면서 누가 그렇게... 여길 다 읽고 있겠어...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자기 머릿속에 있는 덱 추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임 추천... 그렇게 하는 거를... 그 마음이 소중한 거 아니야? 어... 거기서 내가 한 거면은 했다고 하고... 게임 추천 봤다고 하면... 전에 있었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응... 소중해야지... 제목화건 00님... 옥냥님 애니 추천 후기예요... 옥냥하세여... 어제 스쿨 데이즈 추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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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리라를 봤는데... 그림채... 그림채채채... 어... 제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스쿨 데이즈 일화 보고... 접고 빙과 보고... 하하... 하하... 나름 추천해 주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뭐... 나중에 생각나면... 이 마사만 보셔도 되고... 어... 야... 여기 사람들 얼마나 웃고 있어... 이게... 이게... 이게 웃는 게 너무... 기뻐서 웃는 거야... 스쿨 데이즈를 추천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 웃기는 거... 이 웃는 이유가... 아... 그런 행복한 애니를... 옥냥님이 추천해 주셔서... 다른 사람이 봤다니... 그... 행복하다는 거에... 웃고 있다는 거니까... 너무... 그... 신경 쓰지 말고... 음... 빙과를 좀 보다가... 이게 좀... 질리셨으면은... 다시 뭐... 이와 삼아... 어... 이와 삼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노맨님... 옥냥님 엄청 어렵고... 쓸데없이 약한데... 추천드립니다... 어... 옥냥하세요 옥냥님 옥냥한 날 옥냥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옥냥한 덱들 고맙습니다... 바로 불안리로이 혜자 전복군... 랩터 두 개 절개덱이에요... 불안리로이... 혜자 전복군... 어... 어? 혜자가 그거지... 다시 생성하는 거... 어... 이거... 그럴듯한데... 그럴듯한데... 내 창조 30들이긴 한데... 창조 30들이긴 한데... 그럴듯해... 리로이 혜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리로이 혜자가 마음에 들어요... 요거 갖다가... 요거 갖다가 뭘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요거는... 요 아이디어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MCK3535님... 초심을 되찾자... 500rpm... 약쟁이 방송? 뭐지? 인트로 생일까니... 옥형 옥냥하십니까? 요즘 나태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는 옥형의 상태를 보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왜... 나 좀 나태해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옥청자입니다... 지금의 옥냥님은 옥뽕이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아프리카 방송 델타가 아니야... 옥냥의 위치가 위험해질 또... 여러분들한테 델타이면 됐죠... 항상 치사량의 직전까지 옥뽕을 혈액 투석하며 방송하시던 예전 그 모습... 돌아와야 합니다... 초심을 되찾고 싶으다고요? 아니 초심인데... 그런 당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500rpm 약쟁이 방송! 10분만에... 하하... 고통받는 자... 이거 실명이잖아... 되게 싫어해... 본인이 원래 누랭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 이 기회에 말할게 내가... 누랭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구스타브를 도와주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실명 말하지마... 어... 실명 말하면은... 되게 싫어하니까... 왜... 왜 그... 실명 거론되면은... 신상 같은 거 그래도 좀 거시게 하잖아...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알았죠? 아... 알겠습니다... 조심을... 되찾아야지... 누랭이라고 불러줘요 누랭... 사제는 1등임... 갓갓... 갓갓갓갓... 눈눈 누랭이라... 그래... 차라리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아... 이건 뭘까? 용암광전사... 대련상대... 고무 4분 4분... 야 창조 30딜... 창조 30딜... 이거는... 패스하자... 창... 이건 너무 창조했어... 뭐 그 사이에... 아까 이거같이... 그 사이에 빼먹을 거 있으면... 내가 빼먹겠는데... 너무 창조했다... 너무 창조했어... 너무 창조했어... 너무 창조했어... 대옥냥님... 옥냥하세요... 저는 맞춤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컨셉 보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옥냥하세요... 옥냥님 요즘 볼 애니가 없어갖고... 볼일이 너무 많이 없네요... 애니 추천 좀 부탁드려요... 시음을... 거부합니다... 차두리씨가 불타면... 두리버... 안 웃겨? 안 피식했어? 이거 피식했어... 야... 두리버... 솔직히... 야... 두리... 아... 괜찮은데... 핵노잼님... 아니야... 핵노잼이라니... 함께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거... 야 이거...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면 핵노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 22살... 아... 22살... 20살... 20살... 30살...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부장님께 아까 전문용어로 야부리를 털고 싶을 때... 두리번 두리번... 가자... 내일은 두리번 두리번이다... 어... 아니라고... 웃었지... 웃는다니까... 어... 아... 재밌네요... 헬스장에서 물 마시면 나는 소리는? 벌크업... 아... 이건 별로야... 22살... 입니다... 이거는 안 웃긴데... 이거 웃긴 사람 있어? 아니... 난 이건 안 웃겨... 벌크업... 벌크업...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재개구도... 그런게 있어... 유혜진씨가 최근에 한 아재개군데... 기자간담회를 했다... 유혜진씨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아... 왜 이렇게 기자간담회 하기 싫어하시래요... 유혜진씨... 하니까 유혜진씨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전... 기자간담회 하는 편이에요... 하하하하... 그런 것들... 아... 난 그게... 그러니까... 그런게 웃겨요... 그런 약간... 뭔가... 마음에 와닿잖아... 두리번 두리번... 기자간담회... 어? 그런게 마음에 되게 와닿잖아... 그치? 하... 이런거... 벌컵벌컵은 좀 많이... 좀 억지다... 참바다씨 인정하지? 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참바다씨... 음... 진정한 가수야... 가다제... 하하... 정말 짱인거 같아... 삼실기 너무 좋아... 푸른양배추님... 반즈라그나로스 덱은 할겁니다... 제가... 아! 요 덱! 요 덱을 이제... 준비했어요... 구스타브가 만든 덱인데... 어... 황홀의 덱이라고 했잖아... 황홀의 덱... 야 오늘 다 킬트 던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핫셀톤 할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간보니까... 아이고... 시간보니까... 회사 출근... 잠깐 방제를 바꾸고... 아... 오늘... 안쓰님... 재미있는 스팀게임 포니아일랜드 했어요... 포니아일랜드... 어... 마키안요... 포니아일랜드 했는데... 옥흑님이 하셨습니다... 어... 여기 가보시면요... 옥냥이 흑역사... 옥흑님 제가 팬이거든... 옥흑님 채널에 가서... 옥흑님이 진짜 겜덕이야... 장애소녀라는 플레이도 하고... 이거 구독자봐... 나랑... 정말... 저는 잽도 안되거든... 최근에 동영상 채널을 옮기셨다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옥흑님 보시면... 인디게임 보면은... 옥흑님이 굉장히 많은 게임을 하셨는데... 포니아일랜드가 여기 들어있을겁니다... 아마... 어... 제가 알기로는... 어디갔지? 되게 많죠? 상... 인디게임... 어? 딴 데 넣었나? 있네... 어... 포니아일랜드를 했습니다... 아마... 옥흑님꺼를... 보십시오... 어... 옥냥님 이 노래... 정말... 듣기에 좋더라구요... 아... 오른쪽 두번째라인 있었어? 아... 시야가 안보여... 아니네... 진짜 안보여... 아니 이게... 잠깐만... 시야... 시야하니까... 한가지 얘기를 좀 하고 가자... 정말... 정말 이건 억울해서 말하는거야... 시야가... 내가 방송할... 이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옥탑방에서 하잖아요... 책상이 굉장히 좁아요... 책... 그러니까... 공간도 좁고... 책상도 좁고... 책상 위에... 더블 모니터를 올려놨어요... 책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모니터구요... 제가 그림판을 그리고 있는 모니터고... 여러분들 모니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모니터는 이렇게... 이걸... 두개를 동시에 일자로 다 못올릴 정도로 좁은 책상이야... 여기 채팅창을 띄워놓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마이크는... 저는 이렇게 앉아있구요... 저는 이렇게 앉아있구요...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마이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이지만... 여기가 플레이할 때 안보여...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변명이... 진짜야... 진짜라니까... 이 공간이 안보여... 그래가지고... 대충 시야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발이 안... 발이 다 닿거든... 닿는 소리 안들려? 닿... 닿는다고... 그정도로 작진 않다고... 호빗이야... 호빗 아니야... 그정도는... 어... 아무튼... 잘 안보여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땡기면은... 마이크를 이렇게 땡기면은... 다 볼 수 있긴 한데... 여기가 안보여... 많이... 많이 게임할 때 놓치는 편이... 어... 엑시스... 미드나님... 공룡님... 이 노래 너무 듣기 좋더라구요... 응... 이거는 제가... 듣죠... 끝나고... 어... 두개나 올렸어... 옥냥님 유튜브... 뒤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랬지... 이제 하... 이제 하지 않기다... 다같이... 약속이다... 오히려... 하면은... 옥냥님이 하지 말랬다고... 존댓말로 누가 좀 지적해줘... 이건 뭔데... 내가 했네... 야... 옥흥님이... 야... 옥흥님이 나쁘잖아... 옥흥님이 나쁘네... 이거 옥흥님 보고 내가... 그... 거... 건의해야겠네... 누구야 이거... 아... 옥흥님 이거 매너가... 매너가... 제가... 옥흥님한테 메일을... 메일을...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어... 옥흥님한테 메일을 보내갖고... 아... 옥흥님 이거 죄송한데... 이거... 제목 좀 바꿔주시면 안될까... 내일이면... 아마 방송 끝나고 내가 메일 보낼 테니까... 어... 반성 좀 하라 그래... 에이... 옥님이 잘못했다 야... 나구나... 옥냥님 옥냥하세요... 로아르로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사카로 일주일간 여행을... 아이고... 부럽다... 야... 진짜 부러울 때 간다... 진짜... 오코노미야끼를 같이 먹고 있겠군... 제가 여행갔다... 태풍군다고? 그래... 한번 보자... 이 사람 뭐하고 있나... 남의 불행은 저의 행복이라고... 저도 이런거 별로 나쁘진 않게 생각하는데... 아... 쏘까... 그래... 희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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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면... 집에 있겠네... 어... 집에 있겠네... 이 사람 왔을 때... 뭐... 아이디가 어떻게 되지? 기억하고 있다가... 로하르로님... 어... 로하르로님... 어차피 유튜브 때... 자기거 사연 읽을 테니까... 뭐... 왜이러냐... 날씨가... 내일도... 내일은 괜찮네... 내일은 좀 덥겠다... 근데... 음... 부럽네요... 여행갔다오고 얼마 후 군대를 갑니다... 군대 팁 좀 알려주실래... 방송 못 볼때니... 아니요... 방송 이거 남겨드릴게요... 유튜브로... 거기 어디지... 아... 거기 이름을 까먹었네... 용산 가면은... 박격포... 자주포 이거... 그... 포신이 있어... 그... 아... 어딘지... 상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자주포 박격포 포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들고... 근데 그거를 들고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주포 포신을... 들고... 한번 가보세요... 용산... 나진상가... 그니까... 내가 기억이 안나...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나... 나진상... 아... 나진상가인가... 거기가... 나진상가 2층 가보면은... 포신이 있는데... 거기 가갖고... 군대... 들어간다고... 이제... 네이버에 치면 나와... 군대 들어가야되는데... 포신 어디서 사요... 하면은... 거기서 알려주니까... 그 포신을 사갖고... 입수할때 들고 가세요... 그러면은... 어... 되게... 군대생활 편하게 할거야... 아마... 어... 다들... 여기... 다 갔다오신 분들이니까... 어... 지금 팁을 다 드리고 있지... 81포신을 사야되는데... 그래... 요즘도 바뀌었을거야... 근데... 어... 요즘 바뀌었을거야... 그걸 사갖고... 아마... 일소를 좀 하시면... 되게 편하게 할겁니다... 어... 안태714님... 이 덱은 원턴킬 덱이 아니에요... 대신 6호의 고대의 존재... 아... 이거 내가 한댔지... 어... 글 다 읽은거 아냐? 글 다 읽은거 같은데... 어... 아... 아니... 읽은지 안 읽은지 생각이 안났나네... 8월 20일... 아... 아... 안 읽었구나... 안 읽... 읽었나... 아... 월요일날... 아... 안 읽었지... 안 읽었지 안 읽었지... 8월 21일 일요일... 9시니까... 그전거를 읽으면 되는구나... 메디브 말체자르에서 상대 하수인 정리를 하면서 말체자류를 탈신사 시키기는 어떤가요? 무한한 주문으로 말차자르를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인형의식에서 영능 두 번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마음이 그치 왜? 왜? 왜 이 짓을 해야 돼? 더 재밌는 짓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이 짓을 해야 돼? 음 그렇군 류시씨님 하스스톤 반샤라즈 멘탈 원털킬 추천합니다 반샤라즈 고대신위기 정자반지 이샤라즈가 이샤라즈 소원 아 이거야 그러니까 이 덱이 아닌데 이런 비슷한 덱이야 구스타브가 만든 덱이 빨리하고 보여주고 싶다 글 다 읽고 얼른 보여줄게요 헛거참님 애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까진 여긴 봤구나 7시니까 다 봤네 다 봤네 우리 오늘 고급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올려주신 분들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여기 글 올리는 규칙이 간단해요 글 올리고 뭔가 여러가지가 됩니다 뭐 고민상담도 되고 덱추천도 되고 게임추천도 되고 쓸데없는 글도 되고 여러분들 일상도 되고 뭐 자랑하고 싶은 덕질이 있었으면 자랑하셔도 되고 안 자르고 영상 안 자르고 그대로 올려드릴테니까 단 다섯줄만 안 넘기면 좋겠어요 다섯줄 넘겨도 제가 생략을 해버리니까 다섯줄 넘어 정성을 괜히 썼다가 막 요약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글씨 좀 크게 해줘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쨌든 고급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